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 본헤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진의 원형이었던 히틀러를 대항하다가 옥사했던 유명한 순교자입니다. 그의 생애 중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권력과 타협하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값싼 은혜를 받지 말라 그런 믿음을 가지지 말라 어둠과 악에 대해서 대항하라 순교자의 신앙을 가져라 그런 말로 공격하며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들을 때 깨어있게 만들었던 귀한 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을 붙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로마스 1장 17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별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붙들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가셨던 십자가 길을 외면합니다. 불의와 타협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종의 삶을 살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는 자들에게 그런 믿음을 갖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디트리 본 헤퍼예요. 값싼 은혜를 받지 말라 값싼 믿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큰 구원입니다. 엄청난 이 구원을 함부로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값싼 믿음으로 천국과 영생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삭을 받쳐라 할 때 자기 생명보다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받치는 순종이 따랐다는 것.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 없는 믿음 십자가 없는 믿음 값싼 믿음이라는 것. 말로 항만하는 십자가 아니라 주님 가셨던 십자가 길을 내목시태인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자라야 천국의 합당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진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로 얻어진 이 큰 구원을 덩하니 여기에서는 안 되는 이유로 오늘 히브리스 2장을 통해서 찾아보고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첫째, 큰 구원을 얻은 성도는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스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게 헬라우론은 파라키오멘입니다. 파라키오멘이 뭐냐? 반지가 손가락에서 흘러 빠져나갔다는 그 뜻입니다. 진리에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예수님은 우리 신랑입니다. 약속의 반지를, 약혼 반지를 끼워놔 어린 양 혼인잔치가 곧 펼쳐질 겁니다. 그때까지 반지를 잘 끼고 있어야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이 약속의 반지가 빠져나가 버리면 여러분, 탈락입니다. 진리에서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감격하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항구에서 빠져나가 버리면 이제는요, 망망대에 표류하는 인생, 망하는 인생입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들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통치하며 다닙니다. 첫대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오른손에 일곱 별을 아포스톨로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성도를 보는 것이 아니고 당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스 교회를 향해서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것들을 다 거짓된 것들을 드러낸 것과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오라 일곱 가지 칭찬이 있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한 가지 책망을 합니다. 치명적인 책망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옮겨버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구원해서 재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는 버림을 당했어요.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 성공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과의 사랑을 실패했어요.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한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알아가는 그날까지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버림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에서 떠난 신자의 모습을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파라디오멘. 파라디오멘인 구원을 등한히 여겼기 때문에 진리의 항구에서 떠나버린 신자의 모습 그 삶의 처음 사랑의 감격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고 무늬만 남고 그냥 발바닥, 발도장만 찍으러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십자가의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의 성도의 삶 속에 십자가 처음 사랑의 감격이 사라지면 뇌간이 빠진 총알입니다. 아무 썰모가 없는 거예요. 미사일에 뇌간 빠져버리면 아무리 겉모양이 좋아도 소용없어요.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값싼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기뻄 때문에 값싼 믿음이 되어버려요. 세상 권력과 타협하고 세상 것을 주워먹다가 하늘나라를 잊어버리는 신자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는 신자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야가라의 물길이 흘러내려옵니다. 제가 그 길을 다섯 번 이상 갔어요. 총대들과 함께 가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 나야가라에 한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독수리가 막 돌다가 거기 죽은 양이 떠내려가는 걸 봤어요. 손살같이 내려가지고 양을 꽉 잡고 그리고는 막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너무 크니까 들고 갈 수는 없고 물에 젖었기 때문에 그냥 뜯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낭떠러지가 보이는 거예요. 독수리가 봤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뜯어먹자. 조금만 더 뜯어먹자. 조금만 조금만 하다가 이제는 됐다. 날라야지. 그런데 하늘을 향해서 날개를 쫙 펴고 비상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팔톱이 너무 양고기 그 죽은 양의 시체에 너무 깊이 박혔어요. 물살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깊이 깊이 박았는데 그게 여러분 기름에 옹고가 되어버렸어요. 뺄려 할 때는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독수리는 양과 함께 추락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기쁨에 빠지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로서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평상생활합니다. 세상 기쁨에 취해 있습니다. 그런데 도적같이 주님이 오십니다. 그날을 그렇게 맞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추락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님 사랑이 있나 처음 사랑이 있나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성전 달려올 때 감격이 있나 십자가 찬양할 때 눈물이 있나 콧날이 시커내지는 그 감격이 있나 그거 없으면 버림받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이 가슴 속에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신자 그 찬양으로 그 영광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십자가 보혈의 찬양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열두 교회 기도원 집회를 다 마치고 떠나는 날 아침에 누가 급히 연락이 와서 목사님 목사님 오셨는데 어찌 제가 목사님 뵙지 못하고 그냥 떠나보내겠습니까 급히 차를 타고 왔어요. 43년 전에 제가 번동제일교회 전도사 시절 그때 만났던 유인줄학교 교사였어요. 하승기 장로님이라고 그 후로 온누리교회에 옮겨서 온누리교회에서 하승기 장로님 믿음으로 잘 자랐어요. 온누리교회 사역 장로가 되었다고 하면서 전국을 다니며 큐티 세미나를 하는 유명한 강사가 되었어요. TV에도 나오는 유명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의 눈이 촉촉이 젖어지면서 목사님 제가 박 목사님을 만나서 머리로 믿던 예수가 가슴으로 왔어요. 머리와 가슴은 두 뺨 밖에 되지 않지만 머리로 믿던 예수가 가슴으로 오는데 저에게는 30년이 걸렸습니다. 목사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났고 십자가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일하면서 결코 잊지 못한 목사님이 제기하셨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콧날이 시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은 자입니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사랑에서 실패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그 말을 몇 번이나 그 말씀을 지금까지 저는 붙들고 살아갑니다. 제가 너무 감격했어요. 그 하성기 장로님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렇게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십자가 보혈 찬양 부르면 가슴이 뜨겁고 콧날이 시큰한 그 감격을 잃지 마십시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니까. 여러분 통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나무를 던져놓으면 강에 던져놓으면 그냥 떠내려갑니다.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배는 어떻게 됩니까? 배를 띄워놓으면요. 배는 흐르는 그 강물살을 흘러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냥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 그 배 안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를 조종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원수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정신없이 세상 쾌락에 빠지게 세상에 취하게 만들어 사망의 바다로 떠내려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냥 떠내려가면 죽는 것입니다. 떠내려가면 취해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 어디로 가는지 방향 감각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 분들은 우리 영혼의 운전대를 성령님이 잡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파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잠시 정지하다가도 잠시 떠내려가다가도 다시 엔진을 걸어 새 팔을 거슬러 올라가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의 눈물이 회복되고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예수를 구주로 믿게 만드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로마스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정신 차리고 깨워서 이것이 바른 길인가 옳은 일인가 불이한 일인가 참인가 거짓인가 분별하며 믿음의 길인가 여러분 사망의 길인가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주님이 싫어하는 일인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림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오는 이때 노아이 때 로스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란 엄란한 시대 끝에 옵니다 불법이 행행할 때 마태복음 24장에 불법이 온 세상을 성행할 때 불법이 온 세상을 뒤집어 엎을 때 여러분 그게 뭔가 깊이 생각했더니 아노미안 헬라우르 아노미안 불법 그것은 바로 부도득입니다 성적으로 부도득이 온 세상을 뒤덮습니다 그것을 바르다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예수님 바로 제림 직전이다 여러분 동성애를 얼마나 합법화시킵니까 앞으로 동성애 이거 죄악이다 얘기하는 그런 주의 종들은 잡혀가거나 고소하면 옥에 들어가거나 이런 시대가 옵니다 평등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보호가 돼도 평등법이 통과되면 주의 종들이 강단해서 동성애는 죄다 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외치는데도 여러분 잡혀들어갑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에녹이 살았고 그런 시대에 노아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에녹은 수만의 천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신다 너희들의 그 강팍한 말과 거짓된 행위를 심판하러 오신다 외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들림 받는 휴구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고 로스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신 말씀 기억하고 정신 차리고 권신하여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사랑해 여러분의 영혼을 꼭 묶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 큰 구원을 얻는 성도는 큰 구원을 이미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십자가 보혈을 얻었잖아요 그 얻은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진 것은요 뭐 때문입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죄값은 죽음이다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알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느냐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거룩한 사람이 없습니다 거룩해지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구약은 그건데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 율법으로 거룩해지고 율법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구원 받느냐 여기 하나님의 큰 구원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데 의로운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 가려면 의로워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데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룩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값으로 따질 수 없으니까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착한 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어야 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니까 죄 있는 인간이 내 대신 죽어야 소용없습니다 죄 없는 한 분이 와서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죽을 수 없지 않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죽음으로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큰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행하여 갖기 제기를 갖거니와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큰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 결코 떠내려가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큰 구원은 하나님이 주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그것을 꼭 붙들으라는 겁니다 그때 담대해지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십자가 보혈 붙들고 말씀을 붙드는 자 떠나갑니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십자가 보혈 붙들고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큰 구원은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2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정거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성령의 정은에 의한 것이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확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거하시는 말씀 성령을 통해 정거하시는 것은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을 주심으로 확신케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특별한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나 하는 거예요 요열스 2장 28절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어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들도 예언한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이 엄청난 놀라운 축복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곧 이 시대에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강나라 족속 백성방원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 입고 돌아옵니다 구원하심이 보대한 여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십자가 보혈을 찬양하며 하나님 사랑을 찬양하며 불교권에서 돌아옵니다 유교권에서 돌아옵니다 공산권에서 이슬람에서 돌아옵니다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대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일에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쓰임받는 보병의 나라 선교의 보병의 나라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병이 달려가기 위해 여러분 뒤에서 포병이 포를 쏴야 되는 이 포병이 바로 미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국을 떠난 미국에 오게 하시고 이 미국이 기도운동을 일으키며 무너져가는 청교도 시당을 회복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 땅에는 여러분 50개 주의에 4300개 한인교회가 쓰임받도록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표적과 기사가 주의 수 이름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주사 대부흥의 역사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그 대부흥의 우리 교회가 내간의 역할 선봉장의 역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놀라운 대부흥의 주역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살아가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는 거 찬송하는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대부흥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비전과 꿈을 주신 거 이것을 여러분 이번에 한 달 반 동안 열두 개 교회와 기도원에 선포하고 수많은 주의 종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일어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얼마나 감기겠는지 몰라요 부흥의 역사는 이제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봉장이 되기를 주의 종들이 거룩한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우리 구원을 확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그 베푸신 은혜를 확정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인데 5월 23일 오후에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집을 나와서 타고 이제 갈라 그러는데 차를 빼가다가 이걸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는 것을 엑스레이트를 잘못 밟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뒤로 빠지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냥 확 그냥 뒤로 후진하는 뒤에 프리웨이로 프리웨이로 가는 길이 뒤에 있어요 그 뒤가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벽을 쳐놨습니다 근데 그 벽을 뚫고 나간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 하수구에 벽을 뚫고 또 하수구에 처박혀버렸습니다 권사님은 기절했습니다 근데 마침 프리웨이를 지나던 경찰차가 그걸 보고 팍 그냥 연락해가지고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911에 연락을 해서 그 파이어맨들이 와가지고 왜 사닥다리를 다 타고 올라가서 그렇게 기절한 권사님을 건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의 얘기입니다 5월 23일 이야기예요 차는 대파가 돼버렸어요 설 수가 없습니다 권사님은 병원에 갔습니다 911에 실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아무리 검사를 해도요 다친 군데가 하나도 없어요 희한한 일이란 의사도 그러고 경찰도 그러고 이건 기적이다 미라클이다 럭키다 그럴 때 권사님은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 세운 교회가 나라 살리기 일천번째 새벽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이 날마다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10편 91편 14절 있죠 네가 날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생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피난처가 되어 지켜주고 건져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권사님이 기억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 새벽에 기도한 그 나라 살리기 일천번째 새벽 기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가 쌓였어요 쌓였어요 경급 중에 당한 사고 중에서도 하나님이 제 생명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차는 어떻게 됐느냐 물어봤더니 차는 대파가 되어 쓸 수 없어서 그렇게 실려가지고 대신 보험금이나 와서 새 차 샀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건드리지 않게 하시고 헌차를 새 차로 바꿔주시고 우리 상창 장례님도 그랬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올해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가만히 있는데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나라 살리기 일천번째 여러분 천일 동안 3년 8개월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고국과 미국을 위해 마지막 시대의 대부응을 위해 그리고는 마지막에 갖다 붙인 게 뭡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의리를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걸 더하시는 복을 내려주시고 성도들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속한 자를 어떤 위경에서도 지켜주고 건져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간정하며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성령은요 믿는 자에게 오셔서 주님의 큰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큰 구원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날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생명을 건져 생명을 잃어버린 생명을 건지라고 오늘 하루를 주셨구나 오늘 하루는 나에게 드물어주신 날이구나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여러분 서명운동 했습니다 서명운동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우리가 불의를 대적해서 싸우는 그 모든 것 SB40의 저지함 그리고 아동보호법 주민발의안을 위해 통과되기 위해서 의로운 싸움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새벽에 기도하고 달려나간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지켜보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반드시 복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할 때 위로하게 하시며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 복음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필리포의 감옥에 갇힌 바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요 억울하게 매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고의 죄에도 찬송을 불러요 감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착고가 열리고 옥문이 터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홀히 여기면 진리의 항구에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널 십자가 사랑 생각하며 감격으로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을 소망삼고 말씀을 생명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모든 일어나는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멘